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3 UI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구축을 위한 UI 계획서는 계효가 있구요 웹 아이덴티 기획서, 유스케이스 시나리오, 유스케이스 프로세스, UI 프로세스 기획서, 유사 사이트 분석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합니다. 이 각각은 한 페이지가 아니라 UI 계획서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식 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계연함, 계연함 한 페이지가 나올 수 있어도 이 기획서 시나리오, 케이스 프로세스, UI 프로세스 기획서, 그 다음 사이트, 유사 플랫폼에 대한 분석서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옵니다.